이 호빵 뭐야! 90% 찬람이? 오예 뭐야? 한 번 더 생긴이다! 잠시만요 평소에 포스프레 보거나 기억에 남았던 거 있어요? 스파이더맨 저는 그 베이직 콕 스파이더맨? 멋있었어요 스파이더맨인데 종류가 되게 다양했어요 공통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원래 케이크 아니야? 우와 진짜 같다 근데 보컬이다 코가 이 분도 가짤까? 나처럼 커플인가 마모 기대돼 브랜드 종이 집 뭐야 뭐야? 이거 좀 개관지다 교정 같아 그 귀도 약간 이럴 것 같아 엘프 엘프? 너무 스윗한데 남자 약간 나 같아. 아, 아니.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 호빵 뭐야! 완전 제대로 코스프레다. 그니까. 뭐야? 최고야, 최고. 이치영이야? 왜 물어봐. 연기하셔. 뭐야? 이 머리 완전 힙합이야. 혜정 느낌 나는데? 완전 있다. 코에 있는 피어싱이 너무 예쁜 거 같아. 너무 잘 어울려. 섹시? 좋지. 진짜 예쁘시다. 얼굴이 그냥 완성. 바니걸에서 멈춰. 대체 레전드야. 한 번 더 볼까? 어떻게 외울 거 같아, 이제. 기대돼? 기대돼, 나도. 이 겹자 여기서 얼굴을 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와우. 눈이 진짜 크네. 눈이 얼굴에 절반이잖아. 이렇게? 그렇죠, 아닌 거 같아. 동판이 돼야지 이렇게 해도 진짜 예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미연이를 봐봐요, 미연이. 어? 아는 캐릭터요? 탱균 탱균! 탱균이다! 너무 잘하셨다, 진짜. 이게 눈이 너무 잘하신 거 같아. 너무 잘생겼어. 스태사를 만드신 거 같아, 직종. 되게 개쫄어. 그럼 다시 한번. 예쁜 일 봐, 미연아. 벌써 좋아, 일단 예뻐. 어, 아리다. 어, 아리. 눈 화장 레전드인데?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예쁘시다. 내 스타일. 응. 신기할 거 같아. 엄청난 거 나올 거 같아. 오? 땡겨서. 모자 좀 더해, 모자 좀 더해. 아, 되게 기호시 나로우지. 깜찍하시네. 아까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 같은데? 몰라. 오. 에이! 오, 예. 왜 막 바운스를 하시는 거야, 부끄럽게. 죄송해. 보라색을 좋아하시나 봐. 나도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안 물어봤어. 진격의 거인. 아, 진짜? 오, 대박. 나 이거 알아. 진짜 똑같으시다. 본판이 그냥 닮으셨는데? 이렇게 데뷔가 되니까 훨씬 더 닮은 거 같아요. 완전 실사판. 만화를 찍고 나왔구나, 나왔어.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 처음 봐. 카카시. 기대돼. 우와. 오, 예. 벗은 것도 보고 싶어요. 이게 벗으셨어. 이거 마스크. 상의 탈의를 하셔서 멋있으시네요. 아, 벌써 설레잖아. 이쁘다. 에이! 뭐야? 약간 전쟁 다녀오신 느낌인가? 입체적으로 생기시지 않았어? 배그에 나오는 캐릭터가 생겼어요. 오, 그냥 이쁘다. 아, 기대돼. 나 이런 거 좋아. 에이! 개입해. 뭐야? 아니, 완전 소심해 보이시는데. 그녀의 이중생활? 주로 여자판이네. 당진한다. 나 이거 톡톡에서 되게 많이 봤는데, 이거 코스프레 하나. 한국인들 아니야? 어. 카치쿠르? 맞네. 키터라. 에이! 개 이쁘다. 예쁜 걸 보면 안 되는데, 코스프레를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90포. 잘하네. 웃다. 웃음이 나와 버렸어. 에이! 이거, 이거 나루토. 이게 프론트인가? 목걸이. 이거 눈 진짜 아프겠다. 어, 윙크했어. 잠깐만, 나한테 한 거 알고. 뭐래 진짜. 뭐 하시려면. 일단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나 같은데? 귀엽다, 이분. 어, 뭐야. 에이! 뭘 본 거야? 뒷태 쩔어. 쩔어. 아, 너무 아쉬웠는데. 앞태는 왜 안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래? 왜 기대돼. 너무 되게 좋으시다. 어, 뭐야? 이것도 그거 아니야? 진격의 거인? 오. 왜 이렇게 사람이 만화처럼 생겼냐? 사람이 아니야, 이거. 나 닮았잖아, 살짝. 또 선생님 같아. 섹시해. 지금 벌써 사랑해요. 아니, 이럴 거면 왜 입으시면 돼요? 왜 이럴 거면 왜? 한 번 더. 오, 얍. 오, 씨, 씨, 씨. 오, 뭐야. 뚱아, 뭐 이거 있어? 귀엽다. 귀엽다? 뚱이가 나올 거면 처음에 엉덩이를 털지 말던가. 그니까. 귀엽네. 실망했어,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슬퍼하지 마요. 사랑해요. 오오. 게임을 이렇게 해준다? 징크스. 헤어스타일이 다 있네. 어떻게 사람이 눈이 이렇게 아련하지? 안 예쁜 게 없어. 이것도 디테일 쩐다. 멋있다. 남자라고 자꾸 앞으로 나와. 어? 어? 어, 그 기이머리 칼라를 나와. 규타로. 발랐어, 근데. 되게 핑크하세요. 완전 핑두. 미치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진짜 멋있다. 나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에이, 와. 오오. 무슨 캐릭터지? 너 알아? 이제 알아가려고. 뽕 하고 나올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세일러냥인데, 세일러냥. 왜 이렇게 싫어하는데? 문뭇당해, 지금 약간. 아, 너무 키우고 싶어. 귀여워. 내가 이거 해도 귀여울 것 같잖아. 에이. 네가 좋아하는. 오, 탱탱. 귀칼 메들리 아니야? 오, 그러니까. 내 주코 안 나와, 내 주코? 오. 캐릭터를 엄청 많이. 비밀의 칼날에 나오는 기둥들이잖아. 하루 종일. 오,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나 귀칼 너무 좋아하잖아. 다름 한 번 해줘. 바라진 말고. 벌써 섹시해, 지금. 미쳤어. 이거 미쳤어. 오, 오. 이거 진짜 미쳤어. 오. 오, 오. 가고 살아. 나 아픈 것 같아. 이비영은 가야 되나. 내가 이런 거 안 볼 것 같아. 아이언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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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100원 진화. 이거 완전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내가 갖고 싶어. 저도 만들어주세요. 응. 웅이다, 웅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 뭐야? 개똑같아. 이거 너무 내 취향이었어. 얼굴 박스로 그린 거야? 실사판 아니야, 이거? 너무 똑같아. 오, 뭐야? 강아닌인 줄 몰랐어. 너무 귀엽다. 너 이러면 옷 하나 사줘라, 강아지한테.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꼬박 안 들어. 이거 보고 진짜 울었어. 아, 지금 또 웃길라 그래. 고양이야, 이번에. 아, 고양이로. 귀여워. 오. 와, 다 고양이로 이렇게 했구나. 귀여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가슴이 웅장해지네. 오빠도 낼름거리는 건 맞아 사랑스러워. 어떡하지? 텐겐. 저 진짜 텐겐 사랑하거든요. 텐겐 이거 보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롬스터 웅이. 빛급 감성이 너무 좋아. 웅이 보면 연락해. 밥 한 끼 먹자. 개녀레 칼날 코스프레한 고양이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보지는 않았지만 고양이들한테 어울려가지고. 한 분이 여러 명 분장한 게 진짜 멋있었던 것도 그 문장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바이.